한 방울 둘러맨 한 방울 둘러맨 한 방울 둘러맨 손을 부딪히면서 지내 가야겠다고 화를 발칸내며 뛰어가는 모습 이건 이런 것이고 저건 저런 것이다 암만 얘기해도 전혀 듣질 않네 정말 화가 났을까 정말 돌아졌을까 밤새 잠 못자고 끙끙 알았는데 한 방울 둘러맨 한 방울 둘러맨 한 방울 둘러맨 한 방울 둘러맨